영훈이 한 번 뜯었는데 왜 이렇게? 안아주지 말래요? 영훈이 허락받고 하니까 영훈이 허락 안하는 거 안올리지 너무 귀여워요 이게 뭐예요?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대? 어? 준비해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생했어요 제가 제일 받고 싶었던 거예요 고마워요 영훈이 편지 아 그래요? 어머 오 멋있다 멋있다 네 너무 귀여워 영훈이가 이거 혼자서 이러고 막 여기로 옮겼다 저기로 옮겼다 했을 거잖아요 엄청 괜찮아요 사랑해 사랑해요 이게 불 끄면 괜찮은데 켜고 보니까 비누꽃이거든요 확실히 생화랑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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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 그래도 계속 간직할 수 있겠네 이거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했는데 어 아 너무 오 난 좋아 고마워 영훈아 어머 영훈 되게 예쁘더라고요 예쁘다 이거 고르는 거 힘들었죠 아유 고마워요 전구도 일단 철수를 네 이게 비밀이었어요? 아 아까 얘기할 거였는데 어 얘기할 거 이거에 이제 추가 이야기가 있는데 어 갔어 다시 그래서 이제 아 이건가요? 뭐 이제 얘기하는데 혹시 유튜브 하시죠? 이런 대박 아 아 보시는 게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맞는 거 같습니다 아 아니 처음에 봤을 때는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얘기했대 하면서 긴가민가 하다가 목소리 듣고 알았다고 아 알아보시네 아 완전 신기하다 오 신기해 신기해 이번 주말에 선물을 참 많이 받네 못 받아서 애기들한테도 선물 많이 받고 아 맞네 어머니 복 받은 날이 복 받은 날이네 네 축하해요 영훈 어머니도 축하드려요 결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결혼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무인아 네 왜 힘이 없어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스티커 디자인을 제가 맡게 됐어요 처음엔 즐겁게 하다가 점점 시간이 길어지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시간에 쫓겼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렇게까지 시간을 오래 쓸 줄 몰랐던 일에서 시간이 길어지면은 거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 만약에 다음에 발생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계획이 어그러졌을 때 화가 난다거든요 아 네네 계획을 너무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네 오늘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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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지 로 정해놓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네 내가 앞으로 할 투드리스트를 목록을 그냥 싸그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네 하나하나씩 쳐내는 거죠 그냥 일정 시간 안에 내가 이걸 끝내겠다 이게 아니라 그런 거랑 오늘 이거는 끝내야지라는 생각이 아마 좀 있지 않을까 싶어야지 맞아요 왜냐하면은 우윤희가 항상 할 때 끝내기 전에는 안 끝내더라고 맞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해야지가 없더라고 맞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이후 그걸 다 망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측면에서 더 좋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수업할 때는 스트레스를 안 받았는데 왜 혼자서 장구치고 하는지 애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정해놨어요 애들마다 이만큼 해야 된다라든가 이만큼 진도를 빼야 된다 그러니까 없었어요 그냥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했었어요 그때 그때 그래서 제가 안 촉박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결승선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가는 것만큼이 결승선인 거니까 근데 지금 난 정해놨구나 이만큼 해야지라고 그래서 힘들었던 것 같아 영훈이 말대로 계획 계획과 목표는 물론 중요하지만 너무 빡빡한 목표와 계획은 별로 안 좋은 거에요 그리고 나는 계획이랑 목표를 세우면 좋긴 한데 그대로 안 될 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 정도만 이거 할 것만 안 까먹게 적어놓고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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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길을 갈 거야 정도만 이 길을 언제 가서 몇 시에 도착할 거고 이렇게까지 이제 하는 거는 빼고 맞아 이거 이만큼 해야지는 빼고 그냥 이거 하고 못 하면은 내일 또 하면 되고 이게 내 심신에 아주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가 직접 딴 자연산 송이입니다 본가에서 엄마가 참기름에 송이버섯 볶아주셨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할머니가 직접 짜주신 참기름에 엄마가 해줬던 거랑 좀 느낌이 다르긴 한데 냄새가 벌써 좋아요 영훈이랑 제가 지금 결혼식 준비하면서 체중 관리를 좀 했거든요 굶어가면서까지는 하진 않았고 적당히 했는데 저는 6kg 정도 뺐고 영훈이는 저보다 훨씬 늦게 시작했는데 한 4kg 정도 뺀 걸로 알고 있어요 영훈이 어머니가 주신 소고기도 구워줄 겁니다 복도까지 고소한 냄새가 가득해요 좋아요 영훈아 보지 말라 주세요 고기가 탔어요 어차피 왜 먹는 건데 왜 그러지 말라 그래요 먹을 땐 이제 탄 부분을 뒤집어서 넣을라 했지 집어들면은 탔 거야 왜 이렇게 탔지? 괜찮아 플레이팅 잘하면 맛있어 보여 영훈이 김치가 먹고 싶을 수도 있어 어? 괜찮은데? 김치 꺼내줄까요? 오케이 아 신혼여행 그럴 듯한 걸 열무김치가 신의 한 수였다 열무김치가 신의 한 수였다 열무김치 밥 말아먹고 우리 바로 송이 향을 기쁨 자연산 송이 소고기도 맛있어 아 진짜요? 응 다행이에요 사조에서 내년에 아이가 한 명 있대요 영훈 근데 선생님은 천천히 가지는 거를 추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3,4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난 근데 왜 이렇게 가지고 싶지 애를? 나도 갖고 싶어 난 당신이 3,4년 얘기를 해가지고 안 갖고 싶은 건 줄 알았어 꼭 그때 해야 좋겠다는 알이거든요 적어도 둘 셋 정도는 갖고 싶어 그리고 나는 내가 착하다는 모르겠는데 나쁜 애로는 많이 키울 거야 아 근데 영훈아 나 진짜 이 말 듣고 너무 안심했는데 아이들이 전부 다 아빠는 알맞대 그러니까요 집안이 시끌벅적할 거고 웃음이 끊이진 않을 거야 나도 부모는 안해 아 진짜? 내 미래에 생각하니까 약간 좀 벌써 애틋해 외동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 왔으면 좋겠다 나도 은희 보면 항상 부러워하게 셋이잖아 응 웃음 되게 좋아요 밸런스가 딱 좋아 왜냐하면 제가 자식 된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보니까 부모님의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도 분산도 되고 어 셋이면 훨씬 안정감 있어요 든든해요 제 생각에는 인원수도 중요한데 성비도 중요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섞여야 돼요 맞아요 섞여야 돼요 섞여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순간 어 어 수리사 도인이가 좀 힘들 거야 어 내가 좀 힘들겠다 응 영훈이가 열심히 옆에서 소포트 해주겠지 뭐 응 당연히 해주지 나는 내가 아이를 안 키우면 애가 나중에 나 싫어할 거잖아 응 나도 너무 싫은데 껌딱지가 되게 해야지 우인이한테도 껌딱지가 되게끔 하면서 밸런스 조절을 하면서 아유 영훈이가 껌딱지름 해도 저한테도 껌딱지름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껏 매력 발생하셔도 되세요 표정 뭐야 뭐야 이 표정 영훈아 어떤 표정이야 각오하세요 응 양세가 있을 것 같아 응 앞으로의 삶이 굉장히 재밌어 오랜만에 김밥천국이 왔습니다 응 세상 진지한 눈빛 환전한 거 찾고 살 게 많아요 선물국국이랑 고추김밥 하나요? 맛있는 게 참 많네 어 영훈아 난 안 줘도 되는데 비타네 하나 이미 먹어버린다 응 이렇게 찍으면 끼어버린다 안 먹을 거야? 어 안 먹을 거예요 한 입만 먹어 어 진짜 맛있겠다 후추 냄새가 아프다 아유 엄청 괜찮아요 떡은 괜찮아요 계란 양파 당근 국물은 괜찮아요 어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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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? 네 당연히 안 먹을까 봐 안 줘도 아이고 고마워 하나하나면 돼 하나 고마워요 어 방한용품 사러 다이소에 왔습니다 오 자고 일어나니 영훈이는 구두를 닦고 있고 한복이 와서 뜯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내 박스인데 이제 열어가지고 구성품이 다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남자 거는 수산상초래 슐라으리란 거 오 영훈이야 내 것도 뜯어보려고 했지 오 어 으 네. 고마워요. 이뻐. 땡큐. 저희니두. 고마워. 춥다 얼른 가자. 드레스 픽업하러 왔습니다. 영원아, 내일 결혼이에요. 소감 말씀해주세요. 좋아요. 저희는 드레스 픽업하고 카메라를 사러 갈 건데 시간대가 안 맞아서 잠깐만 들러가지고 살 것 좀 타고 맞아요. 여행 영웅에 쓸 우이랑 이런 거 샀어요. 레이어드 할 옷. 배가 고파서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. 내일 저녁에 바꼬배. 저희가 오늘 결혼식 전날이여가지고 가능한 안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하나를 시켜서 논아 먹기로 했어요. 먹자. 먹자. 벌써 찍고 있어? 네. 아 완전 좋다. 좋아? 네. 테스트 해. 아 너무 고마워요 영웅. 잘 쓸게요. 새로운 카메라와 함께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. 바쁘다 바빠. 그러니까. 전날이. 터치라도 되는구나. 응 터치라도 돼요. 영웅이 한 번 더 봐줄래? 이게 뭔 느낌일까? 어? 이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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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.